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에는 게임방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저는 독한스인데 그리고 이것은 제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사랑과 한국말에 대한 사랑을 합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합니다 데스티니 무기 리뷰나 무기 특성 추천 같은 영상 그리고 데스티니 유스를 이 채널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할 것이 없을 때에는 다른 게임도 이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디언즈 오브 갤렉시 같은 신작품 기어스 오브 워 같은 옛날 게임 아니면 이런저런 군부 게임까지 이 채널에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제 트위치 채널에 오세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게임을 저한테 추천하고 싶거나 데스티니나 다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제 디스코드로 온 것도 추천합니다 제 꿈은 언젠가 유튜브에 실버 버튼을 얻은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를 위해 열심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제일 쉬운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